32페이지 관계사의 이해를 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는 독해할 때 뭐 투부정사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는 좀 자주 쓰이는 거죠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일단 복문이라는 점에서 길어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 틀리거나 또는 어려운 시험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문장들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를 눈여겨 봐 놓으면 독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자 관계대명사 일단 관계대명사가 뭐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뭔지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 관계대명사는요 용어의 정리 관계시켜주는 대명사 관계라고 하는 건 연결을 나타내요 문법적인 연결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책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뒷문장의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말로 풀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뒷문장의 대명사 역할을 한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뒷문장의 대명사 역할 연결하면서 대명사 연결 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뭐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뒤에 나올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품사예요 관계대명사는 who나 whom 또는 that나 which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대명사에는 D의 대명사에 뒷문장이 나오는 대명사 어떤 역할을 하냐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관계대명사 뒷문장에 나오는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관계대명사 소유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죠 I like people 나는 사람을 좋아해 문장 하나 있죠 laugh loud and 자주 웃고 크게 웃는 사람을 좋아해 뒤에도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동사가 두 개다 이건 문장이 두 개대란 말이죠 원래는 문장이 어떤 I like people 나 사람 좋아해 they 그 사람은 이게 people이겠죠 그 사람들은 자주 웃고 크게 웃어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하니까 나는 자주 웃고 크게 웃는 사람들을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people, they가 주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주어가 지금 없죠 왜? 이 관계대명사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뒤에 나오는 they라고 하는 대명사를 먹어버렸고 they 역할을 이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어를 먹었기 때문에 주어 당연히 없고 동사만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다 하면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ere can I catch the verse? 내가 어디에서 verse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동사도 나왔죠 해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이 verse, who 앞에 나와 있는 people 이런 것들을 관계대명사보다 항상 먼저 나와 있다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불러요 항상 선행사를 뭐뭐하는 뭐뭐,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이죠 girls downtown, 시내로 가는 버스를 어디서 잡을 수 있나요? the dog that, 끊어있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끊어있어야 돼요 여기 동사가 있죠, 이거 동사가 있죠 동사 앞에서 하나 끊어주는 거죠 문장 중간에 or chained to the tree, 나무에 체인으로 메여있는 그 개가 사라졌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동사잖아요 그때 여기 선행사하고 여기 나오는 이 동사하고 수일치 dogs 하면 여기가 war가 나와야 되고 a dog, the dog 하면 그냥 was가 나오는 이 수일치 문제가 문법적인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여기도 the verse니까 3인치 단수니까 go가 아니고 goes가 나오는 수일치를 해준 것이죠 그래도 people, 사람이고, rap니까 수일치가 됐죠 만약에 rap에다 s 붙이면, 3인칭 단수 s 붙이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해석하는 방법,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수일치를 좀 봐줘라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는 선행사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끄는 그죠? 앞에 나오는 도구를 대신해서 여기가 it가 여기 있었는데 대신해서 그것이 이끄는 사람에서 주어 역할을 그 개, 어떤 개, 개가 체인에 매여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나데트를 사물일 경우에는 휘치나데트를 사용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괄호로 묶으시오 The river that flowed through our town is, 보통 동사 앞에서 끊어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을을 통과해 흐르는 강은, it's polluted, 오염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is the name of the town man? 저 키 큰 남자 이름이 뭐지? Who just came in? 이제 막 들어온 그 남자, 이름이 뭐야? The street that leaded to the school is, 동사 앞에서, 이렇게 중간에 뜨던 동사 앞에서 끊어줘요 학교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It's very narrow, 굉장히 좁다 Anyone who want to go abroad, 동사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했죠 Anyone은 3인칭 단수니까 원티에 S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해외로 가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Must have the passport,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New Zealand is a country tha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landscape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뉴질랜드는 나라다, 어떤 나라? 나라가 하나니까 It's 나왔죠? It's famous for beautiful landscape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주격관계 대명사의 모양은 선행사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수일치를 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동사가 나온다 이 문장의 형태를 잘 받아들여 놓으세요 다음, 2번, 목적격관계대명사 이번에는 당연히 목적어를 먹어버린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니까 목적어를 먹었으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I is a man, I is a woman 나 한 여자를 보았지 Who I had met 내가 만났던, 파티장에서 내가 만났던 여자 자, 보세요 나는 만났다, 누구를? 그 여자를, 여기 허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목적어거든요 난 그녀를 만났어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왜? 이 훔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관계, 즉 연결시켜주면서 뒤에 나오는 허라는 목적어를 얘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다? 목적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아까보다 더 쉬워요 I saw my moment 나 여자 보았다 내가 만났던, 파티에서 만났던 여자 커피샵,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커피샵은 It's closed 이때는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때도 수일치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바로 기차역에 근처에 있다 This is the puppy 이건 강아지다 Julie Adopt Animal Shelter에서 보호소에서 줄리가 입양한 강아지다 이렇게 되겠죠 명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이 점에서 이 점에서 A puppy that Julie Adopt A shop which I like A woman whom I met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딱 붙어있는 거죠 이건 너무도 구별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I saw a woman I have met 이런 식으로 빼버려도 말이 다 되거든요 The coffee shop which I like The coffee shop I like 내가 좋아하는 커피샵 Puppy that I Julie Adopted 줄리가 입양한 강아지 그런데 The puppy Julie Adopted 바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해요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m 요즘에는 whom이 너무 기니까 그것도 줄여서 whom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whom is that?는 선행사를 대신에 그 시 끈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이 말은 거꾸로 하면 관계대명사 이 뒷문장에는 목적어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허를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죠 관계대명사 이 대명사를 먹었는데 다시 써준 것은 다시 토해놓은 거죠 토해놓으면 더러워서 틀리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m 또는 who 데트를 쓰고 사람을 읽기 때문에 휘치던 데트 데트는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자꾸 뭔데? 이게 자꾸 보이지? 뭐냐? 이게 자꾸 안 없어지고 신경 쓰기는데? 아 이게 이게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생겼지? 어 봅시다 The cold medicine that I took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Take medicine 하면 약을 섭취하다 내가 먹은 감기약은 나를 잡아먹게 만든다 컴퓨터 that I wanted to buy 동사 앞에서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문장 중간에 있을 때는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게 맞죠 내가 사기를 원하는 컴퓨터가 too expensive하다 This is the closed window that you have a hair in 다 되겠다 30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것 중에 가장 추운 겨울이다 I invite the only the children that are new everywhere 그가 알았던 매우 잘 알고 있던 그런 아이들만 초대했다 The couple who met on vacation 해서 다음에 또 끊어주는 거죠 이때는 who 대신에 whom을 쓰는 게 원래 맞긴 한데 whom을 쓴다고 했죠 방학 동안 우리가 만났던 커플은 우리에게 카드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는 지금 아주 정식적인 루트의 문장이니까 잘 잡힐 거예요 간혹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헷갈려요 소유격은 his, 그 남자의 her, 그녀의, my, 나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a girl whose voice was cute 이때 소녀하고 관계 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보이스하고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세요 소녀 목소리 목소리가 귀엽다 뒤에가 뭐 특별히 주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지도 않는 문장이고 주어는 나와 있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도 아니고 목적격 관계되면서도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 소녀의 목소리 이렇게 선행사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일 경우에는 소유격이에요 원래 보이스만 나올 수 없어요 a voice, the voice 이렇게 나오는데 관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car, doors, 차, 문자, 차의 문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좀 다른 거니까 다시 설명하고 이것도 사실은 여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여기도 문장부터 I received a phone call 나는 소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매우 귀여운 소녀 이런 식이 되겠고 대카, 후스도우와 오픈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죠 문짝이 열려있는 그 자동차는 내 게 아니고 그 남자의 것이다 세라 리브인의 비역, 세라는 큰 집에 살고 있다 지붕이 빨간색인, 그것의 지붕이 빨간색인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격 관계되명사는 선행사의 소유격 역할을 하며 당연하죠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무조건 담보만 쓰면 돼요 여기는 후스 하나밖에 없어요 단 선행사가 사물 동물인 경우에는 후스 대신에 오브휘치를 이렇게 오브휘치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오브휘치 더 명사 또는 더 명사 오브휘치 형태로 써야 된다 여기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돼 있는데 여기도 쉽게 말하면 이걸 오브휘치 더 루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나의 차 할 때는 마이크하 이렇게 사람일 때는 소유격을 쓰면 돼요 그런데 저기처럼 그 집의 지붕 할 때 하우스 루프 이렇게 쓸까요 안 쓸까요? 이렇게 잘 안 써요 사물일 때는 어포스트로피 S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내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 집의 지붕을 용어로 어떻게 쓸까요? 그 집의 지붕 지붕이 더 루프죠 그리고 오브 더 하우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오브를 써서 그 집의 지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집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집이잖아요 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소유격으로 써주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치담에 나오는 것은 전치담에 목적격이라 해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브 휘치 이렇게 바뀌어서 더 루프 오브 휘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브 휘치 할 때 휘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전치사의 목적격이죠 오브 휘치, 더 명사 그런데 이제 더 루프 오브 휘치가 맞는데 이게 선행사가 이게 선행사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이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얘를 앞으로 보내고 더 루프가 뒤로 와가지고 이런 또 문장이 만들어지긴 해요 그런데 깊이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왔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사물이기 때문에 어포스트로피 S 마이 하면 이것만 후스로 이렇게 후스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후스 루프 사물은 안 되니까 더 루프 오브 휘치 이런 식으로 쓴 단어가 하는 것만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요 I stay in a hotel 난 호텔에 머물렀다 더 네임 오브 휘치 더 네임 오브 휘치 됐군요 그러면 그 호텔의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참고로 오브 휘치하고 더 네임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그 호텔의 이름을 할 때는 오브 휘치 더 네임 더 네임 오브 휘치 I forgot 난 잊어먹었지 이렇게 되겠네요 카메라 디지트 디지트 애니멀 어 캐멜 카메라가 아니고 캐멜 낙타는 사막 동물인데 어떤 동물 혹이 지방을 담고 있는 동물 이 동물의 혹이죠 그 다음에 남자 남자의 개가 된단 말이죠 There is picture of a man 한 남자의 사진이 있어 개가 pet contest에서 우승했던 그래서 그 개의 그 남자의 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독해할 때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거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의 주어를 꾸밀 때 문장의 본동사체를 그 앞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동사 앞에서 다 끊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내 차를 수리했던 그 남자가 God is good at his job 자기 일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또는 The man whom the police arrest 경찰관이 체포했던 그 남자는 동사가 나오면 보통 문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주면 해석이 좀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 ~~who ~~동사 ~~who ~~통사 하면 이 동사를 찾아내가지고 하면 아주 빨리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에서 한번 끊고 선행사를 확인 후에 관계대명사에 있는 없는 문장을 잘 선행사 해서 리패어링 체유 그 남자는 지금 의자 수리 중이고 그리고 그 의자는 아디데이에 의해서 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 물고기 크기 좀 봐봐 어떤 물고기 내가 잡았던 물고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뒤에 걸 먼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에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what은 무엇이란 뜻으로 의문사로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 뭔만은 것 별표 것의 의미예요 w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똥싸가 나오면 해석할 때 주어가 똥싸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아까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선행사가 나오는데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왜? 이 what 속에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가 속에 선행사를 담고 있다 즉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나와 있을 수가 없다 그 선행사를 영어로 하면 the thing이라고 해요 the thing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것이에요 그 다음에 which 이런 식으로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what made me smile 만들다 나를 웃게 주어가 없네 선행사도 없네 와시죠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의 통통한 그리고 귀여운 작은 팔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I have told the police 나 경찰관리에게 말했어 무엇을?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겠죠 선행사 내가 아는 경찰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말했다 즉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다른 관계대명사와 좀 다르게 명사절 어떤 문법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거 문장에서 SOC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를 미소짓게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가 되거나 나는 말했다 경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아까는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 이 앞에 나와 있던 건 전부 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점에서 형용사절을 이끈다라고 문법책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말 내석하시오 지훈이가 읽고 해석해 주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주고 예수는 천재 그 남자는 무엇이다 천재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원래 하겠죠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연이가 2번 지식, 단지 지식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호가 3번 와리스벨은 더 좋은 것은 그런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독해져서 나오는데 주어, what? what? 주어 동사 I am 비동사를 쓰면 현재의 나의 성격 what she is 하면 현재 그녀의 성격 what I was 과거의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 what I 여기 해부가 나오잖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내 재산 이런 식으로 되고 what is called 알아놓으세요 소위 이른바 뭐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what is 비교 하면 더욱더 못망가 what is better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은 what is worse 더욱더 뭐랄까요 what is worse 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한문으로 그거 있잖아요 설상, 가상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what is called 소위 말하는 천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what is called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여기서 하나 집어넣을 거 뭐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관계 부사가 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관계 대명사는 뒤에는 대명사를 먹었는데 대명사나 명사나 문장에서 SOC 역할을 하거든요 주어, 목적, 보호 그런데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이 없거나 보호가 없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보호가 없으면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 문법적으로 완결된 문장이란 말이죠 주어가 없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부사만 없어요 그런데 부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이나 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부가적인 수식어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사는 빠져도 문장이 옳고 그러고 문법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원래 그것만 일단 보도 만약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이지 사물이지 휘치 쓸래? 웬 쓸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운전면허증을 받았던 날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휘치를 쓰면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뭔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그날이 나는 받았다 운전면허증을 그날을 그날이 이것이 선행사가 뒤에서 주어나 목적의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나는 받았다 운전면허증을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럴 때 이제 완벽한 문장에는 관계 부사니까 시간일 때는 when을 써서 내가 운전면허증을 받았던 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날을 기억해 that is the restaurant 장소가 나오면 where를 쓰고 우리는 만났다 처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디 그 레스토랑에서 그날에 그날에 거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구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저게 식당이야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식당 이때 만나다는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we met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did you think of the reason? 야 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reason why 주어가 똥 싸는 이유 네가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해야만 하는 이유 이때 why는 왜 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똥 싸는 이유 주어가 똥 싸는 장소 주어가 똥 싸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that is how she got an idea for her novel 그 지점이 바로 그게 바로 그녀가 그녀의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 앞에는 the way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the way how인데 영어에서는 여기 나와요 일반적인 시간 장소를 나타낼 때는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은 종종 생략할 수 있다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중에 이런 것들은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how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더위와 함께 쓸 수 없으므로 여기다가 밑줄 쫙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 별표 두 개 해놓을게요 영어에서 the way 다음에 how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무조건 비문이에요 the way how는 영어에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how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두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는 그것이 이끄는 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며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날에 이렇게 되고 그 레스토랑에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시간 장소 이후 방법을 나타낸 선행사가 나온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프로 선행사로 대신함으로 전치사 프로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이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나 중3 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면 설명을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자, 뒤에 나오니까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를 바로 묶으셔 that's why 관계대사설 이거죠 여기에가 the reason이 생략이 된 거예요 that's the reason 그게 바로 이유야 그가 캐나다로 이사가기를 원하는 이유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the day when I took the picture 내가 사진을 찍었던 그날 이렇게 되겠죠 그날이 was dark and cloudy 어둡고 구름이 꼈었지 nobody would not live in a society 어떤 누구도 사회에서 살고 싶진 않아 어떤 사회 there is no freedom 자유가 없는 사회 장소 where 뒤에 완벽한 문장 참고로 there is there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죠 the film will show you 그 연구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더 way가 생략이 된 거 절대 쓰면 안 되는 way죠 너에게 그 방법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 알래스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었는지 하는 방식을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괄호를 여기다 치면 된다는 말씀 관계대명사는 지금은 문장이 문법적인 부분을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뻐근았어 뭘 눌렀지 뻐근았어 이렇게 되면 나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려야지 쓰임이 다양한 관계대명사 데트에 대해서 봅시다 데트는 먼저 여기를 먼저 볼게요 관계대명사 데트는 관계대명사에 가장 널리 쓰인다 선행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말은 선행사가 사람이건 종류와 상관없다는 말은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동물이건 사물이건 뭐가 됐건 다 쓸 수 있고 주격도 목적격도 다 쓸 수 있어 소유격만 빼놓고는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관계부사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쓸 때가 많겠죠 즉 관계대명사 데트는 데트 뒤에가 불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로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 때는 관계부사 역할도 하는 만능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데트를 주로 쓰는 경우 선호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다른거 다 제치고 데트 먼저 쓰냐면 선행사가 최상급 서수 all, every, each, thing 이런 것들이 오면 전부 다 데트를 많이 쓴단 말이죠 화장실 줄까요? 얼른 지워야지 책이 구불구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거 나오면 무조건 everything, that nothing, that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람이 아닌게 같이 나오면 무조건 또 데트만 써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the girl that offered me her hand 동사 앞에서 꾸며주면 나에게 그녀의 일손을 제공해 주었던 그 소녀가 beautiful smile 멋진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데트는 더 거리니까 후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the violin that he played 그가 연주하고 있는 그 violin it's worse at least 적어도 100만 달러 가치가 있다 휘치로 바꿔서도 상관없죠 can you suggest a good time that we could meet? 자 이 뒤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뒤가 완벽한 문장이죠 시간이니까 여기는 w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데트와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면 동그라미 아니면 XP 자 봅시다 the closest that are on the floor 휘치로 바꿔 쓸 수 있냐 바꿔 쓸 수 있죠 있어요 I miss the last winter 난 지난 겨울 네가 나랑 가몰물던 너는 머물렀다 나와 함께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꿀 수 있어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죠 자 이게 그 이유냐 네가 나에게 반대했던 그 이유냐 너는 반대했던 나에게 완벽한 문장이죠 wh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e new oven that has 주격 관계되면서 내게의 버너를 가지고 있는 who는 안 되죠 어븐이기 때문에 이거 who는 안 되고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히버스 포타그랩트 그는 사인치크타 팬들에 의해서 어떤 팬들이냐면 who로 바꿔 동사니까 주격 관계되면 who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절대 death 불가한 경우 있어요 death가 불가한 경우 두 가지 1번은 쭉 가다가 컴마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death 안 돼요 이걸 관계되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컴마 death 안 되고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death 나오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컴마 death death 전치사 death 이 두 가지는 절대 문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death 전치사 death은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한번 ABC번까지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풀도록 하죠 1번 소연이가 답 넣고 읽고 답 넣고 해석해 주세요 잠깐만 소연이가 1번 답 넣고 읽고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후스죠 후스 해석은 머리가 파랗게 염색된 남자를 알고 있니 이렇게 하면 되죠 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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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기가 뒤를 조금 머리가 파랗게 염색된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지훈이 여기는 훔을 써도 되고 훔 대신에 요즘에는 훔을 써도 되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동사 앞에서 끊어지면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 교수님은 스빌칸이 친절하셨다 3번 년 후 간만 넣어주세요 그냥 선행사가 없으므로 They already know what we did 우리가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during the summer vacation 동안 I've visited 카페 난 카페 방문했다 작가가 썼다 그의 위대한 소설 뒤가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작가 여기는 완벽한 문제 관계 부사가 들어간단 말이고 카페는 장소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w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and I really want to know and I 정말 알고 싶어한다 나는 풀었다 그 문제를 빠르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여기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해석상으로 and I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 하면 이게 how가 되겠죠 the way how인데 the way는 빼고 how만 쓰면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I'm looking for a part-timer 나는 part-time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동사네 주격광의 대명사죠 사람이니까 who who knows how to make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줄 아는 part-timer을 구하고 있다 there were a moment 순간이 있다 그는 알게 됐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it goes to 진주어 그 강의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완벽한 문장이죠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그래서 when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could you tell me the reason why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you didn't participate 너 참가하지 않았다 캠페인의 완벽한 문장이죠 네가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나는 좋아했었다 그가 나를 파티장에서 대우했던 여기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고 how가 되겠죠 나는 그 남자가 나를 파티장에서 대했던 그 방식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렇게 해석이 좀 이상하다 그냥 I like the way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가 파티장에서 나를 대했던 그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He made a promise 그는 약속했다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약속 불완전한 문의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휘치인데 휘치 없으니까 데트 쓰면 되겠다 I'm looking for jacket 소연아 이거 답 넣고 해석해 주세요 자켓의 주머니인데 그죠 이때는 후스가 맞겠죠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나는 주머니가 넓은 자켓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주가 4번 읽고 답 넣고 해석해 주세요 더 시간이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첫 번째 책이 출판되었던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연우가 5번 그렇죠 나는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내 반에 가지고 있다 내 반에 그런 학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달려있는 차들은 매우 시끄럽다 이건 뭐로 가야 될까요 차가 나왔으니까 엔진이 뒤쪽에 달려있는 차 차가 제일 앞에 나오는 주어네요 그러면 차가 용어로 cars 더 높으니까 그냥 cars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cars that have their engine in the back 가면 되겠죠 have their engines in the back are very noisy 동사가 여기 넣어서 are very noi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잘 봐야 돼 한글과 영어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데이비우가 너에게 사주면 치마 치마가 선행사고 영어는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꾸며지잖아요 치마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솔직히 이렇게 헷갈리면 치마는 내게 잘 어울린다 치마가 어울린다 영어로 뭐야 suit you perfect 여기가 이제 suit you perfectly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데이비드가 사준 선행사가 that가 나오고 데이비드가 사주었다 너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빗 both 데이비드는 사주었다 너를 위해 for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때도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는 거 이 관계를 잘 봐야지 관계대명사 문장을 영작하거나 순서 배열할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어머니의 정원에 자라는 꽃들 꽃들이 이렇게 되죠 꽃들은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다 꽃들이 영어 어디냐 꽃들 the flowers가 앞에 나오겠죠 the flowers 저 뒤에가 엄마의 기쁨이다 하면 아 in my 아니 아니 아 her pride and jo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her pride and joy 근데 뭐 자라는 꽃들이죠 that 자라다 grow in my modest gard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다니곤 했던 몇몇 장소들은 장소들이 또 앞에 나오네 some place가 나온다 아유 자꾸 끊기냐 아유 자꾸 끊기냐 아유 자꾸 끊기냐 어 잠잠 힘이 아픈데 some place 음 어떤 장소 where 장소니까 where가 나오고 친구 내가 친구들과 내가 친구들과 함께 I used to go with my friend with friend 더 이상 나를 흥미 동사 넣죠 no longer interest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어순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까지 암기해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10분 테스트 볼 때는 앞에 있는 박스에 있는 문장 말고도 여기 있는 문장까지 암기를 해가지고 오시고 뒤에는 read-up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그러면은